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질문 먼저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신현영, 윤미향, 최강우, 김의겸, 류호정 이런 국회의원들의 공통점이 뭔가요? 바로 비례대표라는 점입니다. 비례대표는 의회라든가 대의기간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는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 제도로서 한마디로 한 정당이 투표해서 유권자에게 M%의 득표를 받았으면 의회 전체 의석에서 약 M%의 비율만큼 해당 정당이 의석을 가져가는 방식으로서 군소정당에게는 득표 비례에 따라서 의석수를 부여하므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심이 되고 있는 소선거구제에 비해서 소수의 대표성을 보장을 하거나 사표를 막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이라고 이야기해 왔었고 득표수하고 당선자 수의 비례 관계가 잘 맞으므로 대형 정당이 의석수를 과다하게 차지하는 것을 막고 다양한 국민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그동안 정치권은 주장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치권에서 완전히 답이 없는 애들한테 금배지를 채워주는 이상한 제도가 되어버렸고 그냥 단순히 어그로를 잘 끄는 애들이라든가 화제성이 있는 인간들에게 배지는 하나 채워가지고 정당의 이름을 팔아먹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이상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 정당에서 비례대표 후보 앞자리 번호를 받아 먹으면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로 금배지 한번 차려고 정당에 줄 서는 인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금배지를 차고 당에 들어와서 홍의병 노릇을 하면서 지지층을 대상으로 이름을 팔아먹고 다음 선거 때는 공천을 받아가지고 지역구로 출마하는 이런 태클을 많이 타는데요. 아무튼 이번 국회에서 비례대표들의 형편없는 의정활동의 폐해가 너무 커가지고 국민들 사이에서 와 진짜 이건 아닌 것 같다. 비례대표제는 이제는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저런 폐급들이 국민들을 대표한다라고 국회에서 설칠 수가 있는가라는 이런 한탄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비례대표제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나선 정신나간 정치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인데 관련 소식을 보면 먼저 어저께 이재명은 이런 질문을 하나 받았습니다. 과거에 중대 선거구제 도입에 힘을 실었는데 최근에 신중론으로 돌아선 겁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니까 이재명은 잘 모르겠다면서 자신은 다당제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 시스템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방식이 중대 선거구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비례대표를 강화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예전부터 정치개혁, 정치교체를 말할 때도 비례대표 강화라는 표현을 했던 것으로 자신은 기억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의 과거 발언을 보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긴 해요. 과거 이재명은 제3, 4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재명이 가진 평생 꿈이라고 이야기했고 특정 지역을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국회의원 선출 방식은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재명이 했었던 이 발언들의 취지는 사실상 정치권에서 중대 선거구제를 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었고 이재명 본인도 과거에는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별로 부정하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당시에 누구나 이재명이 정치개혁으로서 중대 선거구제를 생각을 하는구나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와서 자신이 생각하는 것은 정치개혁이 비례대표제 강화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거를 국민들이 납득할까? 참 의문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에 와가지고 이재명이 중대 선거구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는 것은 윤 대통령에게 밀리기 싫어가지고 딴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게 중론입니다. 중대 선거구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정치권에서 항상 뜨거운 감자였는데 이번에 윤 대통령이 해당 이슈로 먼저 던졌고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정치개혁이라는 이슈를 선점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재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항상 개혁을 외치는 가장 대표적인 정치인 중에 한 명이었지만 이번 정권 들어가지고 노동, 연금, 교육, 심지어 정치개혁까지도 전부 다 아젠다를 윤 대통령에게 뺏겼기 때문에 여기에 이재명이 손쉽게 동의할 수가 없어가지고 자신이 생각하는 정치개혁은 중대 선거구제가 아니라 비례대표 강화다라는 이상한 뻘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재명은 비례대표제 강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보기에 비례대표제 강화가 과연 정치개혁이라고 생각을 할지 이게 상당히 의문스러운데 굳이 최강욱이라든가 김의겸, 신현영 이런 인간들의 의정활동의 행태를 지적하지 않더라도 그동안 정치권이라든가 국민들은 이제는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폐지라든가 축소를 생각할 때가 되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가장 큰 이유는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에 비례대표제로 의석수를 나눠먹게 하려는 그 만행을 온 국민들이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검찰개혁이라는 이슈를 처리하기 위해서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선거제 개혁을 통해가지고 의석수를 확대하려는 이런 이해관계가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딱 맞아 떨어졌고 이 때문에 자기들끼리 야불해서 민주당은 공수처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과를 시켰고 정의당은 선거법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동연 비례대표인지 뭔지 하는 이상한 선거제도를 심지어 국회의원도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상한 선거제도를 통과시켜가지고 21대 총선에 도입을 했고 공천 과정은 훨씬 더 추잡스러웠는데 4.15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후보 공천은 눈뜨고 보지 못할 정도로 막장으로 치닫았고 민주당의 이중대 비례정당이라고 불리는 열린민주당은 그동안 무리를 빚어온 인사들을 비례대표 상위 순번 후보로 공천을 했으며 조국 집안에 입시 비리를 도왔던 최강욱이 비례대표 2번이었고 부동산 투기 요구로 청와대를 떠났다가 민주당 공천에서 나가리가 되었던 김우겸도 열린민주당으로 점프를 쪄가지고 4번으로 공천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이들 같은 경우에는 조국 수호를 외쳐왔었던 조국 수호대 일부만 열린민주당에 투표를 하더라도 당선권에 들어갈 정도로 지지층에 편승을 한 그런 정치인들이었고 연동형 비례대표자라는 이상한 선거제도 때문에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걸러내려고 하더라도 그럴 기회가 원천 봉쇄가 되었는데요. 실제로 최강욱하고 김우겸 같은 인간들은 금배지를 달고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말도 안 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에 민주당은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정당투표용지에 앞번호에 배치도록 하기 위해서 의원 꺼주기에 나섰고 민주당은 당시에 7명을 시민당으로 보내기 위해서 일부 비례대표 의원을 제명까지 했는데요.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도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공천순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이것을 하루아침에 바꿔가지고 논란이 되기도 했으며 무엇보다 가관인 것은 이런 식으로 마구리 투표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정당투표용지 길이가 거의 50cm에 달했고 당시에 등록된 정당이 50개 창당준비위원회가 27개에 달하면서 완전히 정치판이 개판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뭐 지난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자 같은 경우에는 투표 제도의 도입이라든가 후보들부터 전부 다 논란이 되었고 당초에 비례대표 제도는 사회적인 약자를 대변하고 직능 대표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이 되었으나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것을 국민들이 라이브로 지켜봤고 특히나 마구리로 처리했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한 당시에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본래 취지가 완전히 사라지고 부작용만 극대화되었다라는 평가를 남겼는데요. 그리고 이처럼 막장으로 공천할 바에 차라리 비례대표제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논의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세계에서 비례대표제를 준 나라는 독일 등 80여 개국에 불과하고 미국이나 영국 등 절반 이상은 이를 채택을 하지도 않고 있는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현재 이재명이 주장하고 있는 비례대표제 강화가 정치개혁이라는 이야기는 납득하기가 힘든 얘기라고 생각이 되고 현재 국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례대표 의원들의 모습만 보더라도 국민들이 절대로 공감할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여담인데 가끔 댓글 보면은 김남국이라든가 고민정을 두고 이래가지고 비례대표제가 폐지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고민정이라든가 김남국 이수진 의원 같은 사람들은 비례대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충격적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뭐 요새 정치권에서는 정치개혁 이슈가 화제인데 그런데 진짜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중대선거구제고 비례대표제고 간에 이게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개혁일까 의문스럽다라는 생각이 들며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개혁은 국회의원수를 줄이고 과도한 의전과 혜택의 축소 불체포 동의안 같은 이런 특권들을 없애는 것이 진짜 정치개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